안녕하세요 어 그래 아 아 아 아 아 왜요 작가님 같이 하는 PD 안녕하세요 너무 만나고 싶었어요 아 저희 집밥 같이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집밥 보셨 아시죠 최근에 좀 약간 해보려고 이것저것 오븐을 사서 스팀오븐 동양매직 에어프라이어 필립스 유명하잖아요 구매를 할까 해서 형이랑 이마트 가서 왔는데 아주머니가 그걸 추천하시더라고요 자꾸 오븐을 해보고 통삼겹살 베르쇼? 끓인 와인 고든 램지 막 이런거 있잖아요 그거를 해보고 싶었어요 비프 웰링판이라고 중순한게 있어가지고 중순한게 있어가지고 야 저 사과 못 깎는데? 사람한테 깎아본 적이 없는데? 여기 단 한 번도 깎아본 적이 없어요 보기만해 지 옆에서 이렇게 해서 받지 않아요? 잠시만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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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냥 잘라서요 잘라서? 아 이거 깎아야 진짜 깎는거죠 아니 아니에요 끝까지 다 깎아야되나요? 술차 먹어야 또 이상하게 눈앞게 잘 안 쳐서 진짜 깎아 atenção 잠시만요 저기 coaches 질문 해주세요 그래서 기지한때 밥 이 정도 중산팔할게요. 처음 하는 거 치고.